루트노닉의 대안주로 한 가지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역시 루트노닉과 마찬가지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의료, 헬스케어 관련 종목으로 뷰웍스를 한 분이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BTS 바람타고 K-뷰티가 유럽에서도 지금 순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 테마를 가져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뷰웍스부터 한 번 주목할까요? 뷰웍스는 말 그대로 회사 이름에 다 있네요. 보는 일. 그러다 보니까 영상 솔루션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의료 쪽에 엑스레이 디텍터라고 하는데 엑스레이 촬영과 관련돼서 중요한 핵심 부품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이 매출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쪽에서 산업용 카메라 쪽이 한 22%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눈길이 가는 게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라는 쪽이고요. 이름이 비빅스디라고 하는데 어떤 제품명은 좀 그렇고요. 그런데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치과는 리오프닝 쪽이 점점 다가올수록 계속 더 진료가 활발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바라보면서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2020년 대비 한 60% 성장했다. 이쪽은 물론 기저효과가 있겠죠. 코로나19 때문에 나왔던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더 눈여겨볼 부분들이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걸 비파구의 검사라고 보여지는데 부수지 않고 안에 불량이나 여러 가지... 비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쪽에서 용도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가스관이나 송유관 쪽의 검사라든가 군사 작전 지역에 폭발 위험물 감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2018년도 이후부터 성장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왔었는데 작년 매출이 1900억대, 18% 늘었고요. 영업익도 30% 늘어서 한 380억대, 꾸준하게 우상향인데 주가가 그를 충분히 반영이 못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올해에도 매출이 한 2100억대, 영업익 410억대 이런 식으로 레벨업은 계속 드는데 시총이 4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루트로닉과 비슷하게 충분히 실적 성장을 반영이 덜 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픽은 뷰웍스였습니다. 의료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관련해서도 역시 이미지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것이 앞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 길건호 연구원님께서는 제 테마, 필러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저도 피부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피부과를 가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뭐죠?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러, 보톡스, 셋 중에 하나를 하는데 필러랑 보톡스 같은 경우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빠른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기는데 23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에 저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필러의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거의 82%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제 테마의 필러가 사실은 유럽에서 CE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FDA 인증이고 유럽에서는 CE 인증인데 받은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BTS가 특히 영국이나 유럽에서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K-뷰티가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유럽에서도 필러가 원래 기존에 인기가 많았었는데 유명 필러들이 사실은 비쌉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해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성비가 높다. 그러니까 성능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인기가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도 수출국이 원래 2년 전에는 20개국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50개국까지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비중은 꾸준하게 탄탄하게 상승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호재가 하나 정도 더 있긴 한데 올해 나올 것 중에 예상이 되는 게 영국에서 균줄을 받아가지고 톡신을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따위공으로 해서 조금 이미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중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국내 보톡스 3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3상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에는 품목 허가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인 매출까지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레이저 의료기기 외에도 필러, 보톡스를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주가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1년 전에 바닥을 찍은 거랑 비슷한 걸 찍고 지금 살짝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해 주신 김에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지금 사실은 1년 전에 거의 한 15,000원, 16,000원대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18,000원 정도인데 저는 지금 가격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정고점이 42,000원은 너무 높은 가격이라서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2만 3,000원 정도 대응하시고 손절권은 한 16,500원 정도 대응하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테마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해외로의 수출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뷰웍스도 볼까요? 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반등 시도하다가 약간 한 단계 나눠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권은 좀 뚜렷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 매수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보게 되면 실적도 오래 좋은데 당연히 정고점 돌파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목표가 1차로 4만 7,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만 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뷰웍스까지 함께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요즘 피부, 미용, 헬스케어 관련된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는 의미에서 루트로닉과 뷰웍스 제 테마까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우리 시장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타이밍이 참 야석합니다. 우리 시장이 쉴 때는 미국 시장이 잘 가더니 오늘은 또 미국 시장이 꺾여버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미국 시장의 메타가 엉망으로 만들고 지금 아마존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잘 정리가 될까요? 네, 아마존이 시간 내에서 지금 실적 발표하고 17%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런 동향이면 나스닥 선물이 또 반응하겠죠. 그러면 그나마 조금 좀 어제의 분위기를 살짝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지금 하루에 따라서 일일 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시장이 관심 갖고 실적에 대한 변화 나오는 섹터, 이쪽을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IT,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은 기승전 IT이라고 해주셨고요. 길건 의원권님은? 사실 지금 정말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랑 조금 반대로 가는 것들도 많고 실적에 따라서 정말 하루 좋고 하루 나쁘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사실은 악재가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는 과정이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실적 시즌이 끝나봐야 뚜렷하게 방향이 딱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현금 보유가 저는 조금 더 비중상으로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방금 전에 IT 얘기하셨으니까 최근으로서 금융업종이 또 낙폭이 조금 사실은 가장 과대하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기를 본다라고 하면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도 괜찮은 업종들을 한번 골라보신다라고 하면 금융이나 통신들 한번 저는 업종을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통신 업종을 좀 살펴보자. 그 전에 이미 현금화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시장 전략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